손이 작아서 기존 클래식 기타가 불편하셨던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악기에 대한 가장 정확한 리뷰 우리 악기사 김실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악기는 1953년 독일 바이어스드로프에서 설립되어 현재 독일을 대표하는 클래식 기타 전문 브랜드로 자리잡은 하니카 클래식 기타입니다 대부분의 공정들이 실제로 숙련된 마이스터의 수작업을 통해서 제작되는 만큼 독일 악기만이 가지고 있는 완벽한 품질을 보여주죠 이번에 입고된 모델은 하니카의 콘서트 라인인 내추럴 PC와 PF 모델을 기반으로 특별히 한국인의 체형에 맞게 우리 악기사에서 특별 주문한 커스텀 모델입니다 상연주의 너비를 기준 52mm에서 50mm로 조정하고 4개 두께를 퓨준 스타일보다 2mm 정도 얇게 제작하여 손가락이 짧은 분들도 정말 편하게 연주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스케일인 650 스케일 외에도 체구가 작거나 스탠다드 장력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640 스케일도 추가로 준비했습니다 내추럴 모델은 엄선된 목재와 간결한 디자인 등 필수 요소에 집중하여 높은 수준의 사운드와 연주성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스프루스 상판의 내추럴 PF와 시더 상판의 내추럴 PC 등 두 가지 형태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의 특별한 마감은 매우 얇은 바니쉬 형태로 되어 있어 개방적이고 투명한 음색을 보여주는데 최적의 역할을 합니다 엄선된 음향목과 하니카 특유의 비대칭 파이브브레이싱 구조는 섬세하면서도 높은 해상도와 훌륭한 프로젝션을 보여줍니다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Kelvi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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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악기사 김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